8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3주간 K-컬처 대표 브랜드 CJ가 선사하는 K-컬처 축제의 장, CJ K-페스타가 열립니다. CJ의 브랜드 간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CJ K-페스타는 베트남에 진출한 CJ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해 K-푸드와 K-스포츠, K-무비 세 가지 테마로 각 일주씩 구성됐습니다. 가장 먼저 축제의 시작을 알린 K-푸드위크는 호치민 내 대형마트와 핫플레이스에서 쿠킹쇼, 푸드트럭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CJ의 제품과 한식의 매력을 알렸습니다. 이어 K-스포츠위크에는 띠엔장 멀티스포츠센터에서 2024 CJ 전국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열어 베트남 44개성 1,100여 명의 선수와 함께하는데요.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베트남 태권도 대회 중 유일한 해외 기업 타이틀 후원대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마지막 주인 K-무비위크 기간에는 호치민과 하노이 CGV에서 인기 한국 영화와 베트남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. 이와 함께 CJ는 3주간의 축제 기간 동안 비비고, 까우제, 미트마스터, 뚜레주루, CGV 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베트남 전역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. 한류 열풍이 뜨거운 베트남에서 CJ K-페스타가 K-컬처의 진술을 선보이며 K-컬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.